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미국 하반기 추천 ETF입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나 하반기 S&P500 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고 2022년 지수 하락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5가지 추천 ETF로는 VUG, XLK, CIVR, ITA, JRNI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성장주 관련 ETF인 VUG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치주보다 성장주 우위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6, 7월 FOMC 회의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논의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연준 정책 부담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VUG는 기타 나스닥 추종 ETF 대비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업체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IT 업종 위주의 XLK입니다. 대표 IT 기업은 하반기 수요 개선에 따라 추가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본기부터는 EPS도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XLK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도 이익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체 비중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보안 업종 위주의 CIBR입니다. 미국 보안 업체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부담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방산 업종 위주의 ITA입니다. 실적은 양호화나 부채 한도 협상 장기화로 조정이 컸던 방산기업 비중이 높은 ETF입니다. 미국 양당이 국방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방산 기업 중에서도 해외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은 업체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리오프닝 관련 ETF인 JRNI입니다. 중국의 더딘 회복으로 리오프닝 업체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은 가운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체들로 구성된 ETF입니다. 국가 간 이동 정상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선호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보석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